그 중간에 우리 옷 갈아입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 아침 일찍 아마 리허설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장 사운드 체크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음원이랑 나머지는 오늘 다 할 수 있는 거는 체크를 해보고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 만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운드 체크를 하면서 또 안무도 구성이랑 의상 다 맞춰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연습할수록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따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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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